안녕하십니까 저는 늘 기쁨교회 김홍성 목사입니다 6월은 상당히 분주한 저에게 저에게 분주한 날입니다 6월에 우리 창립기념이 들어있고 또 6.25가 있고 또 아버지 날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제 생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그런 역량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주 많이 6월이 분주한 날이기도 한데 우리 23주년 우리 교회 창립일을 맞이하면서 23년 되면 23살이면 사춘기도 지나고 청장년의 든든한 모습일텐데 교회를 생각하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것뿐이고 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번에 이렇게 엘살바도르 늘 우리가 선견을 해왔지만은 전혀 엘살바도르의 다른 곳입니다 엘쿠코라고 하는 어촌마을인데 거기는 관광지도 아니고 어행양을 올리는 그런 직원 가진 분들도 없고 아주 가난한 어촌마을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18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되는 선교회 우리 전념하는 뜻에서 우리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준비한 우리 음악회의 여러분 모두가 찬양 때문에 행복하고 찬양 때문에 기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또 이렇게 왕림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광고로 제가 드리겠는데 오늘 이 음악회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단축하느라고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한데 우리가 헌금함이 뒤에 있긴 한데 여러분 도와주시기로 하신 것들을 우리 헌금함에게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저 뒤에 우리 김종국 집사님이나 우리 장님들에게 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노회의 우리 전노회장 되실 우리 지대의 지랄 목사님 오픈님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작품은 이전의 오늘도 one week from today next Sunday I will be flying yes I will be flying to El Salvador and I will be waiting for the other team who are flying Monday morning and together we will go to El Cuco for six days of evangelism and training, teaching, and helping people in El Cuco. It's a wonderful opportunity that God has given for this mission trip. This is my second time joining with Joyful Church on a mission trip. And I thank you for coming out tonight, and being here, and for the wonderful music we're going to hear, and an opportunity to show support for this work to bring the good news of Jesus to the people of El Cuco. It's my privilege to participate and also to lead in prayer that God will bless our time together this evening. Let's pray together. Almighty God, our Heavenly Father, you have established this day to worship you, and we want to worship you in word and in song. We thank you for the gift of music. We thank you for the talent you have given to the musicians here tonight. Those who are playing instruments and those who are singing. We lift up our praise to you, Father, for you have established this work and this opportunity. You are the sovereign Lord, and we bow before you. We want to praise Jesus Christ. We want your Holy Spirit to guide all of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tonight. We thank the music, the musicians, our thoughts, our prayers, and we want to be prepared to see your blessings in El Cuco, El Salvador in the week to come. Father, bless us by the power of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and amen. Thank you. Father, bless you. Thank you. Father,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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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ı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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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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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길러와 빛도 지는 거라 은혜가 상봉에 음침한 골짜기 주의 길러와 빛도 지는 거라 은혜가 상봉에 음침한 골짜기 주의 길러와 빛도 지는 거라 은혜가 상봉에 음침한 골짜기 주의 길러와 빛도 지는 거라 은혜가 상봉에 음침한 골짜기 주의 길러와 빛도 지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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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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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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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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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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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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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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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오래 대기하시면 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노래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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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박수 노래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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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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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Sing, ale, lumina, alelu, Christ is born. Sing, ale, lumina, alelu, Christ is born. Sing, ale, lumina, alelu, Christ is born. Sing, alelu, ja, alelu, ja. Sing, ale, lumina, alelu, alelu, ja. Christ is born in Bethany. Sing, ale, lumina, alelu, ja. Sing, ale, lumina, Christ is bor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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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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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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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지막 곡,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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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루살렘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베루살렘성 창빛난 곳이세 베루살렘성 영원한 곳이라 베루살렘성 영원한 곳이라 베루살렘성 영원한 곳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카네교를 여러 번 가봤는데요. 거기보다는 딱 10배가 더 오면서 끝내요. 기도하겠습니다. 의뢰와 살아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동주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국룰이 여겨주셔서 팬데믹 코로나19를 다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이제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을 높이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기와 찬성을 돌려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음악회는 선교를 위한 음악회가 되었다고 하오니 주님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수고한 성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봉사의 성길들이 있습니다. 물신 양면으로 후원한 성길들 주님이 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유의 축사를 해 주시므로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악회를 마치고 우리가 친교하면서 음식을 나누려고 하는 일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땅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교제로 영열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 인도하심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고하십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우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계선교로 가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일찍이 오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친교실에서 저희 준비가 되어있고 집에 가실 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